꼭 이거 걷기 어플 안 걷고 이렇게 막 흔드는 사람이 있다. 하리데이 아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렇게 걸어줘야 돼. 핫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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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걸으면 돈이 생긴다? 지금 오프닝밖에 안 했는데 벌써 561보를 걸었어요. 이야 이게 말이 돼? 아니 우리가 그냥 걸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. 하지만 만보실로를 키고 걷는다. 그러면 이거 돈 버는 거거든. 만보를 걷는다. 그러면 100원인 겁니다. 100원.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으면 그걸로 커피도 사먹고 짜장면도 사먹고 맛있는 거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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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살도 찌고 다시 걷고 뭐 그런 거죠. 꼭 이거 걷기 어플 안 걷고 이게 막 흔드는 사람이 있다. 뜨기나 야빠 두바두비두바 뛰면 더 빠르게 오르는 거 아니야? 한번 뛰어볼까? 아 힘들어 진짜. 하루에 내가 만보실 걸으면 이게 한 달이면 3천 원 1년이면 3만 6천 원 4인 가구 기준이면 아니 14만 원이 넘네? 이건 못 참지. 드디어 제가 만보를 걸었습니다. 확인해. 걷기 어플들 보면은 걷고 광고 뜨고 걷고 광고 뜨고 걷고 광고 뜨고 그런데 우리 만보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. 아니 잠깐만. 내가 여기 출연했다고 해서 만보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만보실은 이거는 광고가 없다. 이게 왜 광고가 없을까? 시흥이 시청이니까 시흥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. 그죠? 그런 시스템 같아요. 나 이거 모넥이나 조금 한번 하고 갈게. 이거 그림 좋다. 방탄소년단 beautiful posted 일단 확인해 익숙해 눈물 진색 공개 Base зал